제16회 경상남 별리사기 태권로 대회를 시작으로 겨루기 단체 승림 기준을 후별 4체급에서 3체급으로 투정함을 알려드립니다. 임선 제1관 신고자님께서 이 점 숙지하셔서 많은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손 들어 주세요. 첫 대한법관 보좌 이민재 홍 3코트 출전 대기 남초 구하면 A 라이트 헤비크 대진번호 419번 동아대 태큰스쿨 하재홍 손들어 쓰세요. 하재홍 청 우정택근도장 이병현 홍 5코트 출전 대기 남초 구하면 B 라이트 헤비크 대진번호 430번 대학 택근도장 윤준호 청 거제 3호 택근도 원중 적당한 구조 제2관 청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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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그럼 Hers1호! 제발! 제발, 제발 제발 그럼! 제발, 제발 clears his head 그럼 둘! 오해!! 남초 광연 B 해뱅득 대진번호 431번 아이템 경기장 김찬희 청, 고방 초등학교 채진영 홍, 이코트 출전댕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